반가지 똥 이게 반가지 똥이라는 겁니다. 반가지 똥 반가지 똥인데 이거 보세요. 이건 아주 어린 거고요. 좀 더 크면은 정말 거칠게 크거든요. 이게 반가지 똥이에요. 반가지 똥 이거 반가지 똥 반가지 똥 저번에 강의할 때 반가지 똥이 엄청 거칠다고 그랬죠. 지금 크면은 더 거칠고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얀 꽃 있지요? 이게 어성초 라는 것입니다. 어성초. 냄새가 조금 고약하긴 한데요. 따서 말리면 냄새가 없어지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절대 데쳐서 말리면 안됩니다. 데치면 죽이 되어버립니다. 완전 물렁물렁하게 죽이 되어버렸거든요. 처음에 모르고 전 데쳤다가 다 버렸는데 따서 그냥 말리면 됩니다. 말려서 이제 꺼려서 조금 맑게 해가지고 여운하게 해서 조금씩 드시면 이게 위 건강에 좋다 하는데 약간의 독이 있기 때문에 생거 드시지 말고 말려서 차로 드시면 괜찮겠습니다. 고용 자기초 이쪽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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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깨끗하게 해 놓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이제 앞으로 올릴 영상인데 저번에 이 자두가 조금만 했는데 다 떨어졌나? 자두가 많이 떨어지 뻔네. 어디있노? 자두가 꽤 꽤 큰데 저번보다 근데 많이 떨어져 있는갑다. 저번에 주렁주렁 달렸었는데 이파리 때문에 가려져서 그랬나? 이제 자두 모양이 지금 나옵니다. 지금 자두 모양이 나오고 자두가 와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네요. 와 자두 참 신기하네. 와 자두 나와 이렇게 큼직하게 이거 묘목 심어가 조금만 요만한 가지 심었는게 지금 10년 이상 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뭐지 자두도 좀 신기하지만 시골에는 안 오다가 오랜만에 오면 항상 스프라이즈 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설레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정글대가 있지요. 이렇게 막 정글대서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사과나무가 여기다 비리비리비리 하게 죽어가는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받침을 해주고 하니까 약 한 번 안쳤거든요. 그런데 부산인데 이 나무가 원래는 열매를 제대로 좀 맺을란지 벌레도 안 먹고 약 한 번도 안쳤는데 이렇게 예쁘게 사과가 달려 있어요. 사과가 아이고 이쁘네 시약시 같네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 사과가 뭐 상품 될 정도의 그런 사과는 아니지만 여기 보세요. 깨끗이 야물게 크거든요. 병도 안하고 아 여기 보통 저도 병들과 이파리가 벌레 먹고 이런데 별로 벌레 먹은 것도 없어요. 원래는 싱싱하네요. 이 정도면 사과가 그래도 한 20개 넘게는 따먹을 것 같네요. 이거는 열매가 이게 엄청 맛있게 생긴 자던데 열매가 이거는 새콤달콤 너무 맛있는 거라서 좀 컸 다음에 벌레가 먹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싱싱하게 나무가 벌레 안 먹고 잘 크고 있는데 이것도 가지치기 해주니까 둥치가 이렇게 커지고 건강해졌어요. 이것도 막 진이 나와서 나무가 죽으려고 하는데 가지치기 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고 돌복숭아가 원래는 좀 수확할 게 있네요. 이거 원래는 돌복숭아가 많이 났네. 이것도 가지치기 엄청 해줬거든요. 이거 가지치기 가지치기 많이 해줬더니만 이렇게 커졌어요. 돌복숭아 이 돌복숭아를 액기스를 담으면 이렇게 몸이 좋다 하니까 돌복숭아 돌복숭아가 이번에는 좀 흑얗게 이상하게 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 건강하게 난 거 보니까 가지치기를 잘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입어보세요. 지금 다음 주쯤 수확을 해야 되겠네. 이 돌복숭아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아이고 오늘 예측을 해야 되겠네. 아이고 이래 되어버렸네. 모이가 이렇게 되어버렸네. 너무 커져가지고 모이가 너무 커졌네요. 여기는 저번에 중간에 채취를 좀 하니까 이렇게 자그만한 것도 올라왔고 연하게 보이시요. 여기는 채취를 안하고 그냥 주니까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모이도 액기스 담으면 좋다 하던데 액기스를 한번 담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은 이게 모이 때가 좋거든요. 모이 때로 덜게찜을 해 먹으면 좋지요. 와 이거 모이 때는 그냥 보기만 봐도 신기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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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싱싱하네 이러니까 여기는 예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싱싱한 모이 잎도 구경하고 지금은 모이뿌리는 겨울부터 봄까지 채취하고 지금은 영양이 영양가가 이 잎하고 줄기 다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은 이 이파리는 세다고 안 먹는데 사실 이 이파리가 이파란게 이게 눈 건강에도 좋고 참 좋거든요. 이걸 잘게 썰어갖고 액기스를 한번 내 보던지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아 아 또 재밌다. 아 저거는 체리나무가 다 좋은거 아니지? 이거는 오가피인데 저거는 오가피 순 떠들어갖고 땅두릅하고 같이 데쳐서 묻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오늘 또 술은 좀 떠도 되겠어요. 보니까 조금 위에 나온 셋은 좀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거는 체리나무인데 체리는 한번도 지금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가지치기 해주니까 저도 위로 위로 잎은 많이 났는데 어떻게 되지? 이거는 미정입니다. 아 저거는 흑겟나무 흑겟나무인데 가지치기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올래도 좀 열매를 맺겠네요. 그럼